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봤던 그때의 그 영화를 기억하세요? 썬데이 시네마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을 선사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의 서막,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충격적 소재, 엄청난 반전의 SF 명작, 폭성탈출 보이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과 영혼 괴짜발명과 아빠와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모험, 애들이 줄었어요. 톰 크루즈를 청춘스타로 만들어준 탑건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썬데이 시네마